이 출연 선수랑 조심히 오지름받다. 여보, 아침 식사하세요.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들고 왔어요. 건강식 상차림. 아이고, 아이고. 저 여놈들이 아주 눈팩까지 딱 박아놓고 살림을 재렸구먼. 아, 당신 먼저 먹어요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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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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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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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거기 경찰서죠? 네. 여기 진성리 13번지인데요. 어? 진짜? 네. 네? 아이고, 이보세요. 경찰 양반. 나는 저 이쪽하고 친가족이 아니에요. 그냥 윗집 쌓는 사람인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온 것뿐이에요. 효시민하고는 압으로 혈행하고는 순박한 사람이랍니다. 조용히 좀 하세요. 경찰서 가서 자세한 거 얘기하시라고. 아이고, 아이고. 조심하시고. 아이고, 아이고. 타세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